양천 지역이 처음에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서울 사대문 지역의 철거민들을 이주시키면서였습니다. 63년에 서울을 확장하면서 새로 얻은 땅, 강동구라든지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쪽은 기본적으로 도심지역의 철거민을 쫓아내는 용도였어요. 강제로 아니면? 거의 강제적으로 트럭에 실어갔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실어와서? 계속 트럭을 실고 그리고 트럭 실린대로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한 블럭블럭식이. 신림동, 봉천동 이런 데가 대체로 그런 거예요.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여러분을 대한민국의 어느 곳인가, 이야기가 많이 숨겨진 곳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또 한 걸음 한 걸음 어딘가로 데려다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의 길 잘 되고 있죠? 네, 덕분에 비교적 꾸준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꾸준히요. 저희 어깨가 잘 안 나갔는데 불황 속 불황을 뚫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길. 서울을 이제는 면이 아닌 선으로 봐야 된다. 도시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쓰신 책, 서울의 길이란 책 잘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 어디로 좀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핫했고 앞으로 핫해질 양천구를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천구는 서울이죠,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 서남쪽에 있는. 주로 이제 목동 뭐 이렇게 있는. 그렇죠. 목동, 신정동. 신월동. 신월동. 거기도 참 많이 올랐어요. 저도 예전에 잠깐 살았었는데. 많이 올랐어. 그 신정동 사는 분들의 약간 특징이 신정동 산다고 안 하시고 목동 사신다고 많이 하세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풍납동도 어디 사냐고 그러면 어차피 모르니까. 잠실? 어, 잠실 산다고. 그랬어? 잠실은 내가 아는데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주면 천호동하고 잠실 중간에 있다고. 그래도 모르면 그 친구하고 안 노는. 실제로 목동 신시가지가 목동과 신정동에 걸쳐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목동 전체, 목동 일부랑 신정동 일부를 합쳐가지고 신시가지. 목동이 되게 넓죠? 되게 넓죠. 목동이 뭐 1, 2, 2, 몇 동까지 있어갖고. 그래서 신정동 분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 워낙 목동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러시는데. 자, 그러면 양천구, 양천이면 양이 혹시 그 양입니까? 그 양은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기 고려시대 때 지명인데 뭔가의 고유어를 옮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넓은 의미로 양천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자가 넓다는 뜻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서울 옛날에는 한강의 북쪽에만 있었으니까. 고려도 그쪽에 있었죠. 이 사람들이 김포나 인천 갈 때 통과하는 것쯤이었죠. 강 건너가면. 대체로 평지죠, 양천이. 네, 평지입니다. 너무 평지라서 여름마다 물렁쳐서 개발인 데죠였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마 저 어릴 때 친척분이 화곡동에 살았었는데. 화곡? 강서구 화곡동. 네. 그쪽은 아마 굉장히 낯익을 겁니다. 서울 서남부에서 꽤 오래전부터 개발된 특지거든요. 화곡동은? 화곡동. 비교적 언덕, 산 기슭이라 물이 안 넘치기 때문에 먼저 개발했고. 아. 그런데 영등포는 원래 있었고. 영등포와 화곡동 사이에 목동 신시가지가 있습니다. 아. 안양천이 흐르고. 목동 신시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동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식 이름이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기가 개발이 안 됐던 이유는 홍수 때 자꾸 물 넘치니까? 저습지라서. 안양천 넘치고. 맞습니다. 안양천 물도 또 오염이 심했고. 아, 그래요? 그래서 80년대 초까지는 여러 공적 기록에 버린 땅이라고. 오염이 심하다는 건 구로 때문에 그런가요? 구로도 그렇고 상류부터 골고루 오염들이 왔죠. 아, 오염원들이 많아요. 옛날에 탄천도 그랬고요. 저는 양체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물은 검고 냄새났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생활하수들이 다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빨래 물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 다 그냥 같이. 동네에 있을 때도 어릴 때는 동네에도 동네 곳곳에 개울이 흘렀어요. 지금은 이제 덮어서 밑에서 흐를 뿐이지 안 흐르는 게 아니고 개울이 흐르면 그냥 거 개울은 까만색인 걸로. 그렇습니다. 원래 그냥 개울은 까만색이었군요. 그중에 특히 이제 심한 게 잠실의 탄천인 거죠. 아, 그래요? 탄천이 수탄자. 수탄자의 탄천인데. 그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삼천갑자 동방삭 전설. 동방삭이라는 중국의 사람이 삼천년을 산 게 저승사자를 피해 다녀서 삼천년을 산 거거든요. 안 잡혀가서. 그래서 저승사자가 탄천에 앉아가지고 수출 이렇게 물로 씻고 있었대요. 산천물로. 왜, 왜, 왜? 그래서 이제 동방삭이 와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게 수출 씻어가지고 하얗게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동방삭이 내가 삼천년을 살았는데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 너무라요, 놈. 너구누하고 잡아갔다라는. 아, 그래서 얘 잡아. 삼천년 살았어, 너. 그때부터 물이 좀 까맣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산천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뭐 그때 곳곳에 개울들, 정룡천이니 다 까맣죠. 어쨌든 그중에 특히 유명한 게 안양천이었습니다. 네, 양천. 개발 안 되던 그 동네를. 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어쨌든 개발한 거겠죠. 그렇죠. 80년, 박정희 정권 때 개발은 아무래도 기술적 한계가 있었고 전두환 시절에 한강 종합개발의 일환으로서 치수 기술이 좋아지니까 목동도 손을 댄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치수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이 크게 두 개, 세 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박정희 정권 때 여의도와 영동, 강남인 거죠.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나머지 한강 지역과 안양천변의 목동. 치수 사업이라는 건 뚝방 만들어서. 뚝방 세우고 저습체, 배수지 만들고. 배수지 만들어서 물 안 차게. 그렇죠. 지금도 강남 쪽 가면 배수지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비어있고. 여름에 비 오면 차고 개구리 울고 하는. 그런데 강남에 많아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반포, 구반포 사이에도 크게 있습니다. 그 옆에 구반포 주공에 살았었는데 여름 되면 개구리 소리가 귀를 찌들 정도로. 그래요? 비가 와서 물이 찰 거면 거기에 자라. 그렇죠. 파놓은 거죠, 아예?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지하시설로 돌려버리는데 한국은 거기까지는 안 갔고 그냥 큰 공간들을 만들어두는. 사당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당역? 사당역에 지방 내려가는 버스들을 아침에 기다리는. 통근하는. 거기가 배수지입니다. 크게 비어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양천. 굉장히 넓고 약간 지대는 낮은 양천. 어떤 이야기여서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한번 박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를 지난번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여기는 낙동강 하구원. 낙동강이 바다로 만나는 곳에 섬이 많았다. 그런 하구원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여의도는 한강 하구원의 일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이 있는 부평분지도 거대한 뻘밭이었던 거죠.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이 지역이 농토로 쓰이게 된 건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 동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굴포천, 김포구나 등을 파면서 쓸만한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의도 개발하고 부평분지 개발한 중에도 쓸모없는 땅이었던 게 이 목동 땅인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강서구와 양천구 사이에 봉제산이라고 있습니다. 봉제산? 네. 이 동네에서 유명한데 화곡동 산 42-1번지. 이 지역에 처음으로 화곡동 40만 단지라고 하는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1963년에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서남부가 이쪽에 양재동부터 김포공항까지를 흡수했을 때의 지도입니다. 가운데는 왜 뻥 뚫려 있어요? 이게 영등포라서. 영등포는 뻥 뚫린 부분은 위에 따로 그려놨습니다. 이게 원래 영등포. 나머지는 영등포의 각종 출상소. 양재동은 신동 출장소. 제가 사는 관악구는 관악 출장소. 그리고 강서구와 양천구 쪽은 양서 출장소, 양동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 화곡동이 있고 신정동이 있고 양동동이 있고 은행정동이 있는데 중간에 논이 표시가 된 부분이 여기가 목동 신시가지가 될 지역입니다. 이 시절에는 절대 농지였던 거죠. 안양천 바로 옆에. 20년대 일본 시기 때 나온 책을 봐도 맨날 물렁친다고. 사람이 사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가난한 노동자들이 안 건너서 이쪽에 뚝방촌에. 안양천 건너서. 그리고 또 하나가 광명 지역에 살게 되는 거죠. 이게 63년 초기의 모습이고. 수도길을 말씀을 드렸고요. 양천 지역이 처음에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철거민, 서울 사대문 지역의 철거민들을 이주시키면서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63년에 서울을 확장하면서 새로 얻은 땅, 강동구라든지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쪽은 기본적으로 도심 지역의 철거민을 쫓아내는 용도였어요. 강제로 아니면. 거의 강제죠. 트럭에 실어갔습니다. 강제네요. 강제입니다. 사당동도 유명했는데 이수단지라고. 배우 정우성 씨가 그 동네에 사셔서 유명한데 그 지역의 어느 할머니 증언을 들어보면 서울역 앞에 양동, 지금은 양동이나 동이 없어졌지만 양동에서 갑자기 트럭이 오더니 본인의 실코는 강을 건너서 어딘가로 산속에 떨궈놓더래요. 그게 사당리역 근처인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이주할 시간을 좀 주고 뭐 해야지 그냥 그렇게 떨궈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사가족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교 갔다 왔더니 집이 사라져가지고 물어물어 보니까 니네 아빠, 엄마는 저기 트럭 타고 갔고 다음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몇 년도라고요? 60년대 중반입니다. 그럼 가면 집이 있어요? 아니면 집을 지어요? 그냥 허허발판에 있고 할머니가 황당하니까 나를 도로 실어가라. 실어가서 노돌섬에 떨궈놓더래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노돌섬이 있을 거냐 갈 거냐. 사당으로. 그래서 차라리 사당 가겠다. 그리고는 질문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흙을 긁어서 벽돌을 굽기 시작하는 본인들이. 그래서 이수단지가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서울의 주변에 흡수된 지역들의 공통된 역사입니다. 자가사는 관악구는 10년 사이에 인구가 10배는 늘었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실어와서? 계속 트럭을 싣고. 그리고 트럭 실린대로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한 블럭븅식이. 신림동, 봉촌동 이런 데가 대체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중계동 104마을이라고. 여기도 보면 길들이 좀 있겠죠. 이 블럭은 총계천 어딘가에서 트럭을 싣고 온 사람들이 정착한 곳. 여기는 신당동.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더라고요. 그게 반세기 전에 상황이었죠. 그게 그리고 하다 하도 안 되니까 성남이 광주군의 일부를 떼내서 광주 대단지를 만들어버리는. 20만 명을 동시에 보내버리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낸 게 이 양천구입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 여기 기교적 최근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주고 30평을 주기로 했습니다. 땅으로? 네. 1인당. 한 가족당. 한 가족당.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두 가족이 합쳐서 등기를 합니다. 30평을. 그리고 반을 쪼개요. 그래서 똑같은 집을 두 개. 기역, 니은처럼 딱 붙여서 만들어요. 쉽고. 네. 이거를 이 동네 분들은 속칭 짝꿍집이라 불렀대요. 짝꿍집이 남아있어요? 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 택지 개발인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신정동인데. 네. 신정, 싱홀동. 요즘에 다 여기를 삽으로 퍼내고 아파트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은 신정동 써 있죠. 아래는 양계장, 양계장, 양계장이 있고. 서린농장이니 무슨 농장이니. 신정일동. 여기 지금 신시가지 돼 있죠. 다 논밭이네. 그렇습니다. 절대 농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논 한복판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떨렁. 그러니까 보면은 학교 엄마 가려고 4킬로 걸어 나오고 그랬다더라고요. 뭘도 없고. 애플이 스타트업일 때. 그게 80년대 초반 얘기예요? 70년대, 77년입니다. 77년. 이미 화곡동은 개발됐고. 네네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건 농촌마을이 옆에 있는. 제가 동그라미 친 이유는 이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아, 그 기역니은이 저거예요? 그런데 그와 다른 이거는 농촌 기역니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는 택지개발의 기역니은. 네네네. 이거는 뭐냐면 중부지방의 계량기화집이 남부랑 다른 게 일단 디귿자로 많이 만들고. 이름하여 계량한옥. 네. 추워서 그렇습니다. 바람 막는구나.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붙여가지고 바람을 막아버리는. 아. 이게 고향라든지 가면 잘 남아있습니다. 고향. 나무지방은 고향시 있죠. 아, 그래요? 나무지방은 더우니까 바람이 자통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지역자 정도만 하고. 니은이나 일자를 하거나 하는데. 여기는 꽁꽁 싸맸죠. 아. 추워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천구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또 하나는. 이건 지금도 남아있는 철거민 이주단지인데. 신월 3동. 여기 옆에 보면 원주민촌이라고. 네. 77년입니다. 저 왼쪽은 원주민이 아니라. 왼쪽은 철거민 이주단지. 오른쪽은 원주민촌. 이 아래가 지금의 서서울 호수공원이라 부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김포정수장. 네. 노랑진 문을 퍼다가 여기서 한 번 멈추고 인천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77년 상황이었습니다. 옆에는 개발되고 있죠. 이 화곡동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영향받은 겁니다. 이 근처에 가면은 지금도 유명한 588 종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량이 588이 아니라 이쪽에도 588이 있어요. 588번 버스에 종점이 있습니다. 아 이건 번지가 아니고? 물론 그쪽도 번지가 아닌 것 같던데. 아 그래요? 그쪽은 총량. 네. 맞습니다. 총량 쪽도 588번 버스가 다녀서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588번 번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번지 자체가? 그쪽은 모르겠지만 이쪽은 버스가 있어서. 여기는 확실히 588번 버스. 지금 가보면서 588번 종점 포찬이 하는 게 있어서 서울 서단부에 강력한 유흥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화곡동인 거고. 아까 보여드린 농촌마을이 하나가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게 지금 양천구 신정동 부분입니다. 와 70년대 초. 진짜 시골이었네요. 완전 시골이었죠. 이 중에 이 집입니다. 아 아까 보여주셨던. 이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양천구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조선시대 또는 식민지시대 건물. 이게 지금 위성사진인데 여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기역니은. 딱 중부지방의 추위를 막기 위한 기화집인 거죠. 옆에는 이 집이 남아있던 이유는 연료문이 있었대요. 나름 유명한 집안이어서 연료문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그러다가 연료문을 이렇게 공원 만들어서 옮겼고. 집은 얼마 전에도 양천구청 가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도로 확장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길이 좁아서. 옛날 농촌시에서 길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럼 없어질지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면 양천구 신월동인데 강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양천구와 강서구가 원래 같은 구였어요. 영동포구에서 강서구가 떼어나왔고 강서구에서 양천구가 떼어나오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양천구 지역이 강서구였다. 예전에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양천향교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넓은 유로 범범하게 양천벌판이라고 했으니까. 그 양천구분들이 좀 마음 아파하는 건데. 양천향교가 강서구에 있어서. 양천구에는 강서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좀 지명이 엇갈립니다. 허준 박물관인가 뭔가 그쪽. 강서구입니다. 구암믿구안 맞습니다. 아. 구암믿구이죠. 양천현화가 그쪽에 있었죠. 양천. 현화. 그러니까 이제 뭐라냐. 사또가 있는 관화가 거기 있죠. 네네네네. 이게 연료문이에요? 연료문입니다. 이 연료문의 소유주 집안이 미음자 집에 살았던 거죠. 네네네. 이거 그 집은. 직접 또 가보셨습니까? 당연히 가봤죠. 이 집이에요? 이 집입니다. 와우. 양천구 이런 게 아직 있습니다. 와. 시대가 진짜 늦게 생겼습니까? 원래 저렇게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선시대까지 거들러 갈 거 같지 않고. 빨라야 구암말이고. 늦으면 20세기 초 정도지 싶습니다. 아. 지금 시멘트는 아니겠죠? 덧붙인 것 같습니다. 집축됐을 거고. 네네네. 양천구 구총량님도 매번 지나가면서. 궁금해. 정체를 궁금해하시다가 제가 얼마 전에 강연하면서 말씀드리더니. 이게 그런 거였냐고. 정말 어떻게 퍼물고 다시 지을 생각을 안 하셨을까? 집주인은. 은근히 살다 보면 또. 정들고 편하고. 정들고 편하고. 정들고 들기도 하고 귀찮아서. 위치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철거민 이주단지를 지금 아파트로 올리는 중이라. 개발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판단할 땐 깃발이 꽂혀 있는 걸로 봐서 혹시 무속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게 저 지역이 재개발 단지가 되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서로 색깔을 달리 꼬잖아요. 깃발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빨간 깃발로 대부분 뒤덮이면 아 여긴 제발 되겠구나. 아 여기는 반대가 좀 많네. 그러니까 저거 꽂혀 있으면 와서 물어볼 필요도 없다. 우린 반대다 찬성이나 이게. 뭐 그런 거죠. 점집은 빨간 하향을 같이 걸고. 반대하는 측은 주로 빨간 걸 걸고. 통상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아마 점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총장님도 점집으로 생각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게 제가 말하는 시층인 거죠. 100년 전에 건물이 있고 뒤에 20세기 후반 건물이 있고 21세기 아파트가 딱 있는. 아마 양천구에서 이렇게 100년의 시층이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보존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쉽지 않을 겁니다. 도로 확장. 옆에 답사해 보니까 도로 확장 찬성 반대막 붙어있더라고요. 반대는 왜 반대요? 도로 확장. 하기 전에 쫓겨나는 문제도 있고 보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농촌, 양천이다라는. 이거는 철금의 시절에 목동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인 거고. 네. 이제 목동 얘기가 들어서 시작됩니다. 이제 목동입니다. 이제 목동이. 제가 초록색을 친 게 화곡동 40만 단지 개발 지역입니다. 이건 77년 시점의 지도라서 아직 집이 안 들어선 상태예요. 40만 단지요? 40만 평. 40만 평. 이 서울 서남부 지역에 두 개의 큰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하나가 지금 강서구에 해당하는 화곡동에 있었던 40만 단지. 하나는 지금의 구로구에 해당하는 개봉의 60만 단지. 개봉 60만 단지는 광명시, 광명동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이 최근에 대규모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9.1역, 9.5역 근처입니다. 한 번 요즘에 공사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당시 대규모 개발한 데인데. 이게 이제 화곡동 개발하는 것이고. 이 오른쪽은 목동 들. 들판이에요. 절대 농지죠. 그리고 새마을 압산. 양동 토지 계량 조합. 농촌이니까. 토지 정비를 좀 해야죠. 이게 목동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염창동이죠. 염창동. 염창동. 강서구에서는 유명한. 이게 영두부에서 건너오면 바로 있는. 5.16 군사정변 때는 여기서 박정희 군이 넘어갔죠. 한강을. 아 그래요. 염창교호가 있어서. 네네네. 여기가 유명한 건 조선시대 때 소금 나르던 창고가, 마포가 유명한데 여기도 있었습니다. 염창. 그래서 염창입니다. 소금 창고. 한강이 여러 군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친 건 뭐냐면 황정은이라는 소설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디디의 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꽤 유명한 소설입니다. 디와 디디라는 커플이 사는 얘기인데 그 커플이 여기 자리 잡아요. 지금 동그라미친 빈 땅에.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정확히 거기에 자리 잡고 소설 쪽에서. 이런 느낌. 여기도 목동입니다. 목이동입니다. 사람들이 목동이라고 하면 자꾸 신시가지만 떠올리는데 아파트가 아닌 목동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아닌 목동에 사는 사람은 김포공항 쪽으로 일을 하거나 방화동이나 아니면 영등포로 가거나 아니면 목동 신시가지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거처가 있는 거죠. 이런 목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파트 아닌 목동도 있다. 다들 왜냐하면 목동 가면 다들 목동 시비단지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그렇죠. 주공 아파트. 정확히 말하면 목동 신시가지 시비단지인 겁니다. 아파트가 아닌 목동도 있으니까. 잠실도 잠실 본동이라고 있어서. 아파트 아닌 집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잠실 하면 다 주공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아파트 중심의 편향인 거죠. 이분들은 여기 살다가 나중에 방화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좀 더 남자 쪽에 직장에 가까운. 김포공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공항시장이라고 꽤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 이게 인천공항 만들어지면서 좀 쇠락한. 여기 반달형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이 꽤 오래된 길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여기는 수용소들이라고 있어요. 저건 뭐예요? 수용소 부락이 있고. 이게 6.25 때 월난민들을 수용했다고 해서 수용소만. 월남? 그렇습니다. 피난민들. 유교 피난민들. 북에서 내려오신. 이 지명이 전국에 있습니다. 수용소마을 수용소들이라는 게. 당시에 북한에서의 피난민들을 전국적으로 분별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 확인한 건 경상도 영주에도 있고 수용소골이라고. 그럼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수용한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일산 신도시도 수용소마을입니다. 일산 신도시? 일산 신도시. 가보면 문화공원이라고 있는데 일산 신도시에. 그게 수용소마을이 생겼고 오스트레일리아 지원을 받아서 삼각지붕, 양옥집을 지어줬대요. 문화주택을. 그래서 문화촌이라는 마을이 생겼고. 지금 일산 신도시의 원형이 되는. 그런데 이게 수용소들이 지금 뭐가 되냐면 마곡신도시가 됩니다. 이게 그 위치예요. 아, 지금 마곡이요? 이게 마곡입니다. 마곡이 얼마 전까지는 논밭이었잖아요. 이게 원래 이름은 수용소들입니다. 아, 그랬어요? 공장불악, 수용소불악, 시장불악 하는 식으로. 아는 친구가 저기 지금 분양받아서 갔는데. 마곡? 네, 많이 올랐대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아, 배 아파. 이렇게 강서구와 김포공원과 복동 신시가의 사이에 이런 사연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인 목동 이야기를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양천구에 관한 일반적인 또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양천구의 핵심, 목동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저 곳곳을 양천의 그 집까지 또 사진을 다 찍으셨는지. 우리 김시덕 박사님. 우리는 굉장히 고마운데. 저도 즐겁습니다. 김시덕 박사님의 신발에 저는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